아 더워 아 더워 아 덥고 습한 날씨 그대는 안녕하시오 뜨둥 자 수능까지 백걸음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안을 거면 시청 금지! 얘들아 뭐라고 썼는지 보여요? 이거 메인펜으로 썼습니다. 이게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시청 금지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왔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만나봅시다. 지금 수능까지 백걸음 남았다고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00일과 99일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너무 답답하죠? 뭔가 날은 덥죠? 습하죠? 역대급 무더위죠? 장마는 길었죠? 수능은 100일밖에 안 남았죠? 시원하게 바다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사진 하나 둘 셋 짠! 여기입니다. 수많은 바다 사진 중에 왜 굳이 이 바다 사진을 가지고 왔을까?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이 바다 사진을 보자마자 혹시나 해당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 도시 어디야? 혹시 알아요? 응! 이런 노래가 있는 도시라면서요.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그만할게요. 그 어떤 바다. 여수밤바다라고. 여수밤바다. 여기 여수밤바다예요. 응! 여수밤바다 사진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아니 뭐 몰디브 해변도 있죠. 저기 막 동해바다도 있죠. 자 해변가, 해수욕 이런 것도 있거든. 자 해변가, 해수욕장도 있는데 그런 사진 메고 왜 제가 여수밤바다 사진을 가지고 왔을까? 물어봐야지. 자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수밤바다에 여수밤바다에 둘러가본 적 있다. 손! 손 들어보세요. 다녀오셨어요? 필미? 안 갔대요. 안 가셨대요. 저도 안 갔어요. 여수밤바다 안 가봤거든. 근데 혹시나 여수밤바다를 다녀오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바다 중에 여수밤바다를 다녀오셨어요? 왜? 아니 여수밤바다를 왜 갔다 왔어? 아! 맞아요. 노래가 여수밤바다가 있으니까. 그치? 노래로 여수밤바다 어! 많이 들었잖아. 아!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노래를 들었어요. 자꾸자꾸 듣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거든. 여수밤바다 여수 어! 야! 바다 놀러가자. 어디? 어디 가지? 여수밤바 어! 야! 여수 갈래? 여수밤바다 그렇게 좋대잖아. 그래서 간 사람이 있을걸? 그래서 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수밤바다 아! 자꾸 듣다보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수밤바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한참 히트를 하고 나니 그 이후에 여수밤바다로 가는 그 여행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막 SNS에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 지금은 인스타가 더 많지만 근데 막 여수밤바다 가서 사진 찍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게시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있죠? 맛집 핫플레이스 왜 가는 겁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야 밥 먹자. 뭐 먹지? 맛집도 찾아보고요. 핫플레이스도 찾아보고요. 수능 대박도 찾아보고요. 찾아보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검색해서 어떤 집이 있대. 그거는 왜 거기를 찾아가는 거야? 맞아. 여러분이 보는 인스타나 SNS에 자꾸 팔로우업 되면서 자꾸 보이니까 내 눈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밥 먹자. 야 우리 오랜만에 밥 먹는데 맛있는 데 갈까? 맛있는 데 어딨지? 아 내가 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거기가 맛있대. 아 내가 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거기가 되게 재밌대. 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되잖아.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오지선다 형이야. 오지선다 형이야. 잘 골라봐. 다음 중 수험생이 자주 들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정답은 하나입니다. 1번 어차피 2번 제가 망했어. 2번 네가 하다고 되겠냐? 어? 네가? 3번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한번 해보면 되지 뭘! 다음 4번 해도 안 돼. 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거 되겠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5번 야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떡하지? 아 나 어떡하지? 나 저 어떡해. 고르세요. 정답이 너무 눈에 보입니까? 정답 몇 번이야? 하나 둘 누가 딴 거 고르니? 빨리 골라봐.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저는 3번을 자주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자꾸 들으니까 여수반바다가 생각나잖아. 자꾸 들으니까 그 맛집이 생각나잖아. 자꾸 노출되고 내 눈에 보이니까 그 하플리스가 생각나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바다 중에 여수반바다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광양은 안 됩니까? 저기 있는 목포는 안 돼요? 아니면 부산에 있는 부산은 안 됩니까? 저기 뭐 동해 서해안 바다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여수반바다냐고 그치 생각해봐 만약에 여수반바다라는 노래가 여수반바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남해안반바다 아니면 서해안반바다 아니면 동해안반바다 이러면 히트를 그렇게 쳤을까? 히트를 쳤다고 한들 그 수많은 서해안바다 해수욕장 중에 어떤 특정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핫플리스가 됐을까? 아니요. 정확하게 여수반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수가 뜬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노출시켜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또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각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면 한 번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봤던 오지선단 중에 야 되겠냐? 안 된다고 야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야 한참 더운데 야 너 체력관리 안 해? 안 해? 됐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이런 부모님 부모님 말고 이런 지인들이 계신지 한 번 보시고요. 또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라고요? 응원하면서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되게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100의 시기나 남았잖아. 야 99의 시기나 남았잖아. 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어떤 말에 자꾸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영향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여름방학 특강 기간이고 목을 좀 많이 돌아봤지만 되게 좀 바빠요. 대나무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아이들이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하나가 뭐야? 대체로 주변 사람들 말이 되게 많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 내가 그런 거 안 듣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니까 신경 쓰이거든.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한 번 보세요. 또는 거꾸로 들여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 아 오늘 공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큰일 났네. 아 벌써 아 어떻게 해라. 공부 계획 안 했는데 아 어떻게 아 짜증나. 이러면 그냥 하루가 날아가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아 공부가 안 되네? 공부 안 되면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의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만 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잖아. 이것을 제가 몸소 보여드릴게. 자 제가 최근에 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주말에 있는 동아시아 세계사 시간에 이제 얘기 썰을 풀 거야. 재밌거든. 저 인생이 되게 재밌어요. 아 진짜로. 제 인생이 되게 웃긴데 교통사고 난 것도 되게 재밌거든. 근데 제 교통사고가 제가 운전 경력이 지금 20년입니다. 이제 21년 차 넘어가는데 20년 무사고 경력이야. 단 한 번도 보험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차라리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사고가 당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거든. 깨끗한 20년 무사고 경력에 드디어 경력이 끝났습니다. 무사고 경력이 끝났어요. 나중에 그 동사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썰보시면 재밌어. 교통사고 빵 부딪혔어. 제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천천히 가서 부딪혔거든. 근데 빵 부딪혔다. 근데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돼줄까? 제가 현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빵 부딪혔어. 나 20년 무사고 경력이 끝났어. 너무 속상해. 자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 현장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들어?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들어? 우리 아이들이 뭘 제일 먼저 물어볼까 같아. 여러분 뭐부터 물어볼래요? 나한테.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자 우리 아이들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 많이 부셨었어요?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수립이 얼마 나왔어요? 그 뭐가 깨졌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과실은 몇 대 몇이에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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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다치셨어요? 가만히 전화 봤어야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그 누가 과실이 백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쨌든 되게 재밌었거든. 사고가 재밌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제가.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제가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 그 영상은 나중에 동생사 시간에 봅시다. 근데 그렇게 블랙박스 보니까 보통 빵 박았어. 그럼 어떡하니? 혼잣말로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런 비속어나 은호 같은 거 안 씁니다. 평상시에 안 써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거를 살짝 쓰면 아이들이 웃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쓰는 건데 그냥 쓰지 않 쓰거든.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이 무사고 경력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빵 박았어. 그리고 나서 보통은 블랙박스에 아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거든. 보행자가 지나간 걸 늦게 봐서 갑자기 멈춰서 제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 있는데 부딪혔어. 저는 이렇게 했죠. 보통 아 하고 내렸다. 근데 내려서 가는 모습이 내 얼굴이 보이잖아. 내가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 이게 왜 있냐면 어차피 사고는 났어. 어차피 사고 났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얘들아 이건 100% 싫합니다. 제가 20명 경력 중에 처음 사고 나서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번 기회에 제가 보험사를 부르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번 기회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해봤고 이번 기회에 그 견인차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을 처음 만나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수리를 들어가면 내가 대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아 그럼 보험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앞에 있는 분이 다치시진 않았을까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썰은 나중에 들어보세요. 고3 수험생이 타고 있었거든. 아무튼 막 그랬어. 아 이번에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진짜 배로변이었거든. 까딱 잘못했으면 진짜 큰 사고가 나지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크게 액땜했구나. 더 좋은 일 있나 보지. 내가 올해 중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여기서 덜컹했어. 덜컹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일도도 좀 많이 있습니다. 덜컹했다고. 요 요 근래. 근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배우면 됐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뭐지? 이런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면 되겠구나. 마음먹기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교통사건 하면은 아 신발끈 아 신발끈 아 왜 갑자기 멈춰요? 이럴 수도 있어. 진짜 갑자기 멈췄거든. 갑자기 팍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쿵 한 거예요. 막 싸울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어차피 사고 났는데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고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재밌는 얘기는 동세사 시간에 아 동세사를 안 하신다고요? 암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개만 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더 했는데 제가 원래 그래서 한 편 두 편 이런 거 좋아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잘 봐. 아니 그냥 수능 100일을 앞두고 나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한 번 나 지금 계속 공부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계속 공부랑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한참 좀 지나긴 했는데 예진아 어떤 어른한테 들은 얘기야. 봐봐. 목사님이 계시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담배를 좀 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하는데 기도할 때 담배 좀 펴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똑같은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는 도중에 기도 좀 해도 될까요? 어이 그럼요. 얼마든지요.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후 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얘들아 하루에 일과를 빡빡하게 보내는 거 좋아.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딴짓이 생각날 거거든요. 난 딴짓이 생각날 거거든요. 그거를 이런 예로 바꿔볼게요. 나 다이어트 해야지! 나 식단 관리해야지! 식단 관리해야지! 건강식단 해야지! 라면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카페인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커피 먹잖아요. 아니 햄버거 먹어 안 먹어. 다이어트 하면서 아 그 조금만 먹어볼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먹긴 먹지만 그럼에도 계속 운동을 합니다. 내가 건강식단을 해서 내가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지 했어도 중간에 커피 먹는다고요. 중간에 열심히 비타민제를 천 개 먹어도 중간에 고기 먹을 수 있고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운동하려고 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이거야. 딴 짓을 해도 공부도 하는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어? 기도하는 과정에 담배를 피면 안 된... 뭐? 다시... 기도하는 과정에 담배 피면 안 된다며. 그냥 담배 피는 과정에 기도하는 거 된다며.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과를 쭉 펼쳐놓고 나서 하루를 보낼 때 내가 딴짓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딴짓합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인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도 유튜브 봐요. 다만 그냥 유튜브에 알고리즘 뜨는 거 재밌는 것도 보다가 결국에는 내가 도움되는 것만 찾아보고 또는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될 일으로 발로 가고 그게 끝맺음이 잘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딴짓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 영상 보는 날 이 하루 영상 보는 날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아까 제목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할 거면 시청금지라고 그랬죠? 시청금지야.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긍정의 힘을 넣어주기 내가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를 발견해보세요. 아니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뭔가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 아아 다 했어. 아 자야지. 그런 거 말고 하루만 딱 5분? 3분? 2분? 1분만 1분만 생각해보자고 내가 오늘 잘한 거 한번 발견해보기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응원해주기 긍정의 힘이 있다고 느껴보기 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이 자꾸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여수 밤바다 노래를 흥얼거려서 여수 밤바다를 떠올린 것처럼 응 내가 핫플레이스를 자주자주 들어서 거기가 생각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책보다는 자책보다는 무엇이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햄버거를 먹은 것에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봐. 그러면 남아있는 100일이 99일이 98일이 열흘이 여러분에게 의미는 하루하루로 다가올 거고요. 그렇게 의미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은 그 수능 끝난 날 D-100일 영상을 봤던 이 순간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남은 수험생활을 제가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능 대박!